지금 아기ARA 화살 화살이가 인상 어ام 합격 왈 자 가보겠습니다 25점 넘으면 합격이에요. 2점 넘으면 한판 더 뒤에 빡겸 좀 할게요. 야 정연아 너 돼지발 시작하는거 싫어요? 돼지발 좋아서 10점 넘어 1대2 1대1 1대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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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,2,3,4등 자 8등 고정이었어요 테스트 도전자분 라인스 1점입니다 아 돼지바타고 1등했네 정현이 역시 돼지바 무시하면 안돼 스피도 이제 이번에는 빨리 승인해야 되는데 아 뭐야 아 ожно 아 오랑이형 왜그래 나 진짜 며칠 전에 그 나와서 안그러도 했단 말이야 나 며칠 전에 그 4번 나와갖고 일로 1번 오픈했단 말이야 자 점점 올게요 자 4점 하셨기 때문에 1,2,3,4점 그럼 3점입니다 총점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비가 오지네. 대비가 오지네. 대비가 아닌데요. 대비가 오지 April. 흐흐흐 아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야 스탯도 도준려고 2등 했어 대꿀 흐흐흨 아 다시 도착 빠르다 리탈하면 끝인데 약간 리탈이 없는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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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했지? 어이 시골야 실화? 와 한 번 꼬이니깐 손이 점나 찰긴다 실화 리탈 안하시겠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한 경기 남았어요 자 점수 보겠습니다 좀 전에 5등인 것 같은데 5등이네요 5등이네요 3점 13점 10점 너무 트위원 33점 12점 1점 90점 15점 15점 아이고, 왜 하이킹 흘리셨지. 이제 잘 가다가. 뭐지? 왜 갑자기 이렇게 밀쳐야지. 근데 일단 지체는 길기 때문에 끝까지 못먹는다. 근데 이게 긴 거였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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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르셀로나님 2차 테스트를 봤는데 총점 몇 점으로 끝났는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. 일단 4번째 경기까지 해서 13점을 먹었거든요. 획득을 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는 0점을 획득하셨기 때문에 13점으로 마무리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